회사 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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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절이야 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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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말은 절 말니 조금은 차가운 말 뒤에 조금은 나타는 포장해 진짜로 널 태도했는데 완전히 널 심도 느껴졌어 자꾸만 눈길이 끌리고 자꾸만 손길이 끌리고 자꾸만 발길이 끌리고 너에게 벌써 너 있으며 I love you 너의 분위기 I like that 꽉 찬게 느껴져 타이트해 어째 숨어있어 네 옆에 다까리 다가워줄래 나의 곁에 너 부자마자 난 심쿵 자꾸 동작해